저쪽에 보이는 게 이소벨의 나라인 블루랜드, 그리고 이쪽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레드홀이야. 레드홀이 메카니멀들을 빼앗아가다니 어떻게 된 거지? 그럼 니안도 한패였던 거야? 그렇다면 절대 용서 못해! 난 구강폐의 짓에 따를 뿐이다. 그것이 레드홀을 위한 거라는 말이야. 말만 그럴듯하지. 결국 형님은 아바마마를 거역하지 않는 착한 아들 노릇을 하고 싶은 것 뿐이잖아! 터닝 메카 다음이어지! 형과 동생! 메카니멀 고!